덕수궁 돌담길에 대한 속서를 아세요? 덕수궁 돌담길에 대한 속서를 아세요? 뭐라고요? 여기 같이 걸으면 헤어지죠? 네 이유가 뭔지도 아세요? 몰라요 뭐죠?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? 아니요? 그런 말이 있어요? 네! 과거 덕수궁 돌담길 복쪽에는 대법원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응? 그런 말을 믿으십니까?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